상한골 상사디아 요즘에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송년 모임에 다녀오기도 하죠 네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는 자리라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술이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이고 한두 잔 정도야 하면서 또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마음은 급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요 그런데 술 기운은 슬슬 올라오고 또 길은 막히죠 이러면 짜증나고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연말까지 피로 짜증 청산 못하고요 새해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원인은 술이 문제인데요 최근 나온 연구자료에 의하면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서양인보다 40%나 떨어진 알코올 분해 능력 근데 또 내가 술이 얼마나 센데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군요 있죠 이거요 몸에다 못할 일을 해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몸속에서는 알코올을 분해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거기다 담배까지 피우면 2중 3중으로 난공사를 해야 한대요 그럼요 네 술에다가 담배까지 이 궁합을 즐기는 분들 몸속에서는요 일구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하고요 또 비상사태라는 거 생각들 하세요 그럼요 네 아이고 뭐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아유 나는 끄떡없어 이러시면은요 몸 다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술 때문에 몸도 고생 직장일도 고생 네 올 연말 네 건강 잘 살피시길 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태평가를 김장순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태평가를 김장순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천안해랑 여보게 광대 좋은 기회네 외교관이 될 기회인데 어쩐가 외교관? 비행기 태우지 말게 제주공항 갈까 겁나 나는 벌써 외교를 하고 있는데 아 보게나 어젯밤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낸 오쪽 고양이네 응? 어디 어디? 어? 일본서 관광 왔다던 그 어쩐 고양이? 자네 집에서 잤구만 된장을 삼삼하게 풀어서 시래기국에다가 작곡밥을 차렸더니 맛있게 먹더구만 새해는 말이야 친구들을 데려오겠다네 아이고 이제 아주 국제민박집으로 나설 모양이구만 그래 그래 그도 외교라면 외교지 응 응 그래서 오늘 밤에 광대씨 자네가 우리 집을 좀 와야 되겠어 왜? 날더러고 초라인 집에서 민박을 하라고? 아 왜? 우리 오쪽 고양이 손뼉치고 발 구르면서 좋아할텐데 아니 글쎄 초라인 집 자네 국제민박집에 내가 왜 가? 아 그리고 오쪽 고양이 뭐가 좋다고 박수치고 발을 구르겠는가? 아 왜? 그러다가 칠일 광대 소리 들을까봐 응? 아 우리 둘이 공연을 해주자는 거네 날 좀 보아서 날 좀 보아서 아 이거를 가르쳐주자는 말이네 여보게 초라인 자네 뜻은 좋은데 그 오쪽 고양이 앞에서 날 좀 보아서 광대 좀 보아서 불러서 잘해야 박수나 받지 돈 한 푼 안 주는 일은 싫다? 응? 그럼 요코하마는 나 혼자 갔다 와야겠네 응? 우리 오쪽 고양이 시 저 초청했거든 응? 요코하마 공연을 초청해? 응? 야 야 초라인이 감세 내가 초라인 국제민박집에서 노래 한 자리 못하겠는가? 아 이게 요코하마 소리에 땡기나? 매출 후에는 프랑스에서도 오는데? 응? 프랑스 관광회까지? 응? 아니 누군데? 미셸 샤방수아르가 민박 신청을 했거든 김치하고 깍두기도 담궈볼 거네 어때? 볼란가 발란가? 아이고 봐야지 이 사람아 내가 아주 한복 싸가지고 가서 한복 입고 기념사진도 찍고 또 하회탄 갖고 가서 낙양동찬 이화정 얼씨구 미셸 샤방수아르 소리야 후끈 달았구만 그러면 이쯤 해서 동맹을 맺는 게 어떤가? 아니 동맹이라니 그동안 우리 광대동맹 맺고 살았잖아 아 부르 초라니 민박지 바빠질 텐데 민박 동맹 어떤가? 얼씨구 민박 동맹에 민박 외교관 감투라 호호 이 일을 어쩌구? 네 팔더미녀 연곡을 김영재의 해금 이병욱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외국 관광객들이 민박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박으로 우리 생활문화 또 전통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들을 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방을 활용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집밥 먹이고 한복도 입혀주고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요 네 우리 음식 체험을 하거나 우리 거 체험을 같이 한 일본 여성은요 한국 엄마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네 네 만약 준비만 돼 있다면 남은 방을 국제 민박 집인 그 홈스테이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은 FM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춘향가중 사또전 그 항변수절 고사입니다 네 춘향이가 변학도 수청을 거절하면서 했던 항변 대목을 보면요 과연 그 시절 춘향이처럼 사또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하기가 쉬운 일이었을까 합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냥 서늘서늘 하잖아요 그렇죠 춘향가중에서 이 대목만 나오면 두 주먹 불꾼지고 듣게 되는데요 그 춘향이가 수청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네네 수절의 상하가 따로 있느냐 사또 어머니가 수절하는 거하고 춘향이가 수절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대목에서 변학도가 뒤집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춘향이가 비교됐다는 거 자체가 기분 나빴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춘향이의 그 항변 중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변학도 탄건이 벗겨지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사람이 가진 신념은 차별 없다 내가 수절하겠다는 거나 당신 어머니가 수절하겠다는 거나 하등 다를 게 없이 존중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도 충렬의 공을 쌓았다는 걸 인정해라 네네 춘향이가 신념과 소신에는 상하가 따로 없다는 걸로 변학도에게 한 방 먹이고 또 바로 여성도 충렬의 공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네 바로 이 대목은 남녀평등에 대한 주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춘향이 말처럼 요즘 여성도 줄지어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수석도 차지하고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 하늘을 날고요 여성도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춘향이가 오래전에 예언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 10년에 상하 차별이 없다 그러니 내 수절을 인정해라 거기다 나라에 봉사하는 충렬의 남녀가 따로 없었다 여성의 충렬도 인정해라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춘향은 여성과 충렬의 대표적인 인물로 논개를 들었잖아요 정정열제의 춘향가 사설에 보면 기생 자식은 충렬도 없고 연료도 없단 말이에요 진주 기생 의안부인 충렬로 유전하고 네 여기서 의안부인은 바로 논개거든요 네네 춘향이가 내세운 논개 춘향전에 논개가 등장해서 춘향이도 그런 충렬을 품고 있노란 걸 드러낸 구절이죠 네네 변악도를 향해서 묻는 거죠 당신도 논개처럼 남강에 목숨을 던질 사람인가 여성도 초계같이 목숨 던진 역사를 잊었는가 여성이 가진 수철에 대한 신념과 나라를 지키고자 싸운 충렬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이런 강제 수천 따위를 하겠느냐 네네 그 대목에서 변악도가 놀래서 머리를 젖히면서 망건이 벗겨지고 턱을 달달달달달 떨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전 죽일 사령이 불러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논개와 춘향이가 서로 손을 잡고 탐관오리의 변악도의 그 턱을 달달달달 떨게 한 구절인데요 그렇다면 남아 장부의 수절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장부 수절이라 이분이 생각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강화성을 지키던 우의정 김상용 싸우다 싸우다 강화성으로 쳐들어오는 청나라군을 향해서 성루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순절합니다 네네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항복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부 수절은 그런 거란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춘향의 수절이 일륜과 도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춘향 수절 고사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폴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춘향과 가운데서 춘향이 수청 거절하는 대목을 최승희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다음 역은 12역입니다 12역에서 내릴 승객 계신가요? 아 저기 승훈 내가 안 그래도 12가 붙어 그 경찰서 가야 하는데 그 날더러 12역에 내려 계속 시비를 하라는 건가요? 아 12가 붙어서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하군요 그렇다면 잠깐 12조정칸으로 오시겠어요? 이거요 형사사건으로 가느냐 마느냐 내가 정과자 되느냐 마느냐 아 네네 그래서 조정해 드릴게요 자 무슨 시비인가요? 운전 중인데요 뒤에서 빵빵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차를 대라네 그래 차를 대고 내렸더니 왜 막냐 덤비길래 손바닥으로 밀었는데요 그냥 쪼르르르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나갔다고 펄펄 뛰는데 보니까 귤껍질에 미끄러졌더라고요 아 운전하다 시비가 붙었군요 손바닥으로 밀었는데 귤껍질에 미끄러졌다? 설마 귤껍질한테 물어봐라 하지는 않았겠죠? 아니 주먹으로 자기를 쳤다네 그래서 길바닥이 엎어졌다 해서 나는 아니다 손바닥이다 귤껍질에 미끄러진 거다 아 네네 여기 CCTV 확인해 보니까요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요 아 그래서 서로 연말 신년까지 갈 때까지 가자 그건가요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난더러 치료비도 소용없다 폭행이다 하면서 형사처벌로 가자 그러니 아 주먹이건 손바닥이건 밀기는 밀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귤껍질한테 물어내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은 귤껍질을 길에다 던진 사람을 찾아내자고 할 건가요? 그냥요 크게 다치지 않았느냐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세요 아니 재수 없이 한 마리 무슨 사과래요 아 그렇다면은 신년초부터 시비 속에서 살겠다? 아 네네네 원하신다면은 시비역에 내려주시겠어요? 1년 내내 시비 속에 사는 시비역 자 내려주세요 아 잠깐 어딜 빌어대요 아 그 저 다음 역은요 아 네 다음 역은 붕어빵역입니다 어때요 따끈한 붕어빵 사들고 미안하다 서로 신년 액댐 한 걸로 치자 붕어빵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잠깐요 아니 그 사람이 붕어빵보다 호떡 좋아하면요? 아 그래요 그럼 호떡 추가하고요 자 열차 붕어빵역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상한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남도 뱃노래 띄워드렸는데요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호다하잖아요 아이고 저는 자주자주 보는데요 그러세요 네 특히 연말연시에 이런 오해가 있으면은 그런 사소한 시비보다는 서로가 선선하게 그 자리에서 서로 푸는 게 좋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작은 시비가 점점 커져가지고 형사사건이 되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성탄절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러면은 산타가 그냥 오다가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때는 주변에서 나서가지고 화해시키고 조종해주는 분들도 필요하겠죠 아 그러면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도 또 있어요 또 있기는 맞아요 보면은 뭐 진짜 별건 아닌 일인데도 이게 막 그냥 말싸움으로 됐다가 진짜 막 주먹다짐 오가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묘하게 길 가다가 우연히 참여해가지고 잘 풀어주는 분들이 또 계셔요 보면 근데 요즘에는 막 그냥 인심이 각박하고 막 그러니까 또 그냥 쓱 지나치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글쎄 말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 들어보면은 정말로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없이 살던 시대에 서로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고 배려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글쎄 말이에요 인심이 각박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 잘 살고 난 못 살고 이게 아니고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삽시다 우리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상황꼴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기는 여기는 제주나본데 옛날 옛적 과거지사에 12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공예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공예 트렌드페어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손에 담긴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분야별 공예작가들이 참여해 도자, 금속, 섬유, 목칠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10주년을 맞아 마련된 공예 트렌드페어 10주년 미디어월에서는 공예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관람객을 위한 일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산시립무용단, 부산무용협회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2015 춤으로 갈무리하다 공연이 12월 20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춤으로 갈무리하다는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를 맞았으며 지역무용단체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공연에서는 각 단체의 개성과 독특한 춤 색깔을 담은 풍성한 볼거리를 전해줄 예정이며 전통춤에서 창작춤까지 총 6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공연 1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립 난개국악단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7시 30분 영동읍 성안길 난개국악단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991년 창단한 난개국악단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 나미끼리 홀에서 해외 공연을 갖는 등 국악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32명의 단원이 총출동해 70여 분간 다양한 형태의 합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국악과 이지영 교수 소금연주자 김영민, 국악가수 지현아, 김덕수 사물놀이패 그리고 그룹 부활이 출연해 난개국악단과 함께 협연을 펼칩니다 자세한 문의는 난개국악단 전화 043-740-3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꾼 장사익이 연말을 맞아 경기도 수원시에서 송년콘서트로 힐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송년콘서트 장사익 소리판 찔레꽃이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장사익은 이번 공연에서 1집 수록곡 중 그의 인생이 담겨있는 자전적인 곡 찔레꽃부터 최신 앨범인 8집, 꽃인 듯 눈물인 듯에 담긴 신곡 등 그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20여 곡을 선보입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와 ES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국악단은 창단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장르와의 협연 무대를 마련합니다 서울시 청소년국악단의 출사표 공연이 12월 22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M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대무용가 안은미가 우리 음악과 어우러지는 몸짓을 선보이고 피아니스트 이기주는 경기도당꽃장단에 피아노 선유를 더합니다 또 피리연주가 정재국 명인과 색소포 연주자 강태환은 즉흥 연주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연 티켓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인 이주항 씨가 국악 초보자들을 위한 책 국악은 점다를 편했습니다 대금 연주자이자 국악교육자인 저자는 수많은 공연과 강의 경험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밑바탕에 두고 입문과정에 필요한 국악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국악 초보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와 악기 구매, 관리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고 실제 생활 속 예를 통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합니다 또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황병기 명인, 한승석, 강은일, 잔비나이 등 국악인들을 소개하며 국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남원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남원은 춘향골이면서 흥부골이기도 하죠 네 춘향의 고장 남원 흥부의 고향 남원이기도 한데요 남원과 아영면이 흥부골로 소문나 있거든요 실제로요 아영면에서 흥부가 살았다는 자료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돌에 새겨진 흥부 관련 비석도 나왔고요 그래서 아영면을 흥부골로 불렀던 건데요 앞으로 아영면이 흥부면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남원시에 고전의 주인공 이름을 딴 고장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현재 주민들하고 발전협의회가 나서서 흥부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아영면이 흥부면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요 앞으로 그곳에서 나온 농산물과 특산물은 흥부골이라는 브랜드로 선을 보이게 될 테고요 그렇죠 아영면 발전협의회에서 세대별로 차안반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흥부면 명칭 변경 추진 URL을 구성하고요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남원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 바람대로 아영면이 흥부면이 되면요 그곳에서 나왔던 농산물 특산물이 흥부라는 이름으로 선을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아영면에서 나온 농산물이 흥부골이라는 상품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흥부골 포도 흥부골 감자 흥부골 사과 이렇게 알려져서 전국의 유통대리라 봅니다 네 고전의 주인공이 고장의 이름으로 전면에 등장해서 널리 알려지게 될 남원 흥부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에도 한몫을 하겠죠 그럼요 지역 고유 관광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남원 흥부골로 알려질 거고요 근데요 아영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칭을 변경하자고 나섰다고 그래요 이걸 발전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고요 네 그래서 아영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특산물이 흥부골이랑 상표를 붙이고 유통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흥부면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성공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은 내고장을 빛낸 고전 속의 인물들이 또다시 고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줄줄이 나서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남원시 아영면 새해부터는 남원시 흥부면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향 소식 오늘은요 남원시 아영면이 흥부면으로 변경된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흥보가 가운데서 흥보 읍내 나가는 대목을 유영애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요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마지막 승부수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래를 잡으려는 박전낭 얘기 만나보실까요 하장의 김사문 쪽 사람들이 모인 진덕 풍요방을 찾아가 영남에서 올라온 기녀 대중래를 혼내주려다 되레 대중래의 곡신 유수곡으로 코가 납작해진 박전낭이 돌연 술을 들고 나서자 대중래는 아이고 뭐 나리애 술로 해보자 뭐 조심이다 네가 나랑 술로 대작해보겠단 말이구나 잘 됐다 얘야 모동아 거기 술 단지채 갖고 오너라 근데요 내가 와 대중래인지 아나 모르겠네예 자자자잔 내거라 아 술로 해보겠다면서 내가 와 대중래인지 알아야 술맛이 날 거 아닙니까 내가 와 대중래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술잔 받거나 거기라 또또또또 말수작이라니 영남 기생 대중래 아 그 정도면 됐지 뭐 있어 대자는 기다린다는 대자고 중자는 거듭거듭 중이고 레자는 울레자 기다린다 거듭 오시라 거듭 찾아주시라 그 이름 한번 솔직하구나 그럼 술잔도 거듭거듭 자자자 받아 영남에서는요 이래 해가 술잔 못 따른다 아입니까 어허 아니 왜 술 마신다 해놓고 무슨 소리냐 영남에서는요 대중래한테 술을 따르려면은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답을 해줘야 한 잔 받았다 아입니까 내가 궁금한 걸 묻는다 네가 나한테 궁금한 게 많구나 그래 어디 한번 물어봐 제가요 영남에서 한양까지 왔다 아입니까 나리 영남에서 한양까지 몇 걸음이겠는겨 영남에서 한양까지 몇 걸음이냐 내가 그렇지 알겠느냐 모른다 하십니다 그럼 벌쥬 한 잔 드시소 날 들어마시라 아이고사 궁금한 거 묻는다면서 모른다 했으니까 네 벌쥬 한 잔 들고 말씀하시소 내가요 나리를 보려고 한걸음 한걸음에 왔다 아입니까 나 나를 보려고 한걸음에 오냐오냐오냐 그래 내 마셔주마 자자 이제 너도 마셔야지 아 궁금한 게 또 있는기라 나도 너한테 궁금한 게 많아 자자자 나도 한번 물어보자 저한테 한 잔 주실라면 궁금한 거 풀어주고 주시소 오다 보니까 황새가 꼭 다리 하나를 들고 있던데 왜 그러십니까 황새가 왜 다리 하나를 들고 섰냐 어이 대중래야 그건 황새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내가 황새더냐 저거 마 내가 뭘 황새같이 봐가가 물은긴데요 자 한 잔 드시소 또? 자자 그런 말이야 나도 한번 물어보자 그 인왕산하고 남산 사이에 제일로 큰 상은 무슨 상이더냐 아이고 마 황새가 와 한 다리로 썼나 물었더니만은 뭐라고예 아이고 인왕산하고 남산 사이에 제일로 큰 상이 무슨 상이냐고 그걸 말이라고 무심입니까 저 인왕산 남산 사이에 제일 큰 상은 주상 아인겨 주상 이 아이가 자자 두 잔 다 드이소 황새 다리는 말도 못했고 감히 주상 전화를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 네 자자 드시소 아 아니 이거 이거 어쩌다가 아 어냐 마치마 자 이번에 이거 제대로 대답하면은 내사마 바로 술잔 받을기라요 아아 자자 그만이야 아 궁금하다면서 지금 누굴 놀려대는 것이냐 마쳐야 지도 술맛이 나아가 한잔 쭉 마실거 아입니꺼 이게요 너무나도 궁금한기라요 에헤 또 뭐가? 다섯놈이 꼴도죽질 하러 갔다가 두 놈은 훔치고 세 놈은 못 훔친기라 이게 뭐꼬? 에헤 아이고 말이야 그냥 술 마시자니까 에헤 이러면은 이 대중네 술잔 못든다 아입니꺼 말해보소 에헤 참 그러니까 그 다섯놈이 그 꼴도죽질 하러 갔는데 그 두 놈은 훔쳤고 세 놈은 못 훔쳤다 아 그럼 되지 뭐가 궁금해 아 그게 뭔데 자 보시소 요래 요래 이 한손 요 두손 요손으로 코를 피는기라요 어디 어라 어라 아니 정말 그 코 푸는거였구나 아야야 대중네야 아이가 그만 못하겄냐 하하하 자자자 맛있소 제가 요 무지하게 궁금한게 많아가가 밤새도록 요래 술병을 넣고 묻는다 아입니꺼 자자 퍼뜩 맛있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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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게 별이별 사람 다 봤다마는 아 너같은게 별종은 그냥 즈음이다 어 뭐냐 마침아 어디 보자 아이고 마 우리 박전맹님 발그레 해가가 꽃이 피었다 아입니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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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말하거나 그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 연기라 연기 크흐 아니 어디 눈 감으면 보이고 눈 뜨면 안 보이는 것은 그 무엇이냐 그거는 꿈 아인겨 꿈이다 아 그럼 그 종을 세 개 가진 그 제일 큰 어르신은 누구시더냐 종 세 개의 큰 어른이라면은 세종대왕이네 자자 볼지 석찬됐어 아이고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쫄딱 망했어 아이고 대중래 네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12가사 가운데서 권주가를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어골 풍류국장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그 마지막 승부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네 박전랑이 술로 대중래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대중래가 수수께끼로 기선을 제압한 장면이죠 네 네 슬금슬금 그 대중래 꼼수에 빠져든 박전랑이 벌쭘 마시고 자기가 먼저 취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 대중래의 재치도 보통이 아니네요 그게 나 오는 대로 그냥 척척 받아 넘기면서 엉뚱한 수수께끼로 멍하게 만들어버린 대중래였잖아요 자 이러면 한양바닥에 이제 입소문이 크게 나겠죠 그렇죠 네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성얘기 네 오늘은 버선입니다 아 이장희씨 버선 아시잖아요 알죠 아이고 버선을 잊지 않고 사시네요 그럼요 저는 요즘도 한복 입은 여성들 발 있죠 살짝 치켜올라서는 버선코 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상큼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맘때면 버선을 선물했다죠 그리고 궁안에서는 풍정이라고 했고요 네 신년세를 앞두고 대왕 대비전이나 왕비마마에게 풍정을 올렸다 그러면 장수를 빌고 풍년을 비는 버선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선만 올린 게 아니라 잔치도 열어서 새해 무병장수도 빌어드리고 풍년도 빌면서 새해 버선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산타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왜 양말에다 선물 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 신년세해에 이 버선을 선물하던 것하고 통하는 게 있구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새해 동서남북 어딜 가거나 다친 데 없이 건강하게 너희 꿈을 향해 뛰고 달려라 뭐 그런 열망도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추운 거울에 또 발을 가려준 버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부부 사이로 가면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버선을 벗어가지고 뒤집어서 던졌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호였을까요? 무슨 의심을 받을 일이 있었지 싶은데요 내 속을 확 뒤집어서 보여주겠다 봐라 이 버선 뭐 그런 심사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 속을 몰라줄 때 정말 버선 같으면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러죠 그런데요 또 부인이 버선을 벗어두고 집을 나갔을 경우는요 이거는 결벌 선언이었어요 네 이거는 더 이상 이 집 버선 신고 살 수 없다 부인의 그 비장한 결별 선언 버선이기도 했던 거고요 그렇죠 왜 남도민요 남원선생에 보면 속 없는 남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옥양목 석자 없다고 집안 야단이 났는디 세버선 신고 속 없이 뭐 다뤄 또 내 집에 왔냐 음 음 음 어허야 네 남원선생에 등장하는 옥양목 석자와 세버선 얘기 자 이 대목에서 잘못했다가는 부부 사이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옥양목 석자와 세버선 무슨 얘기일까요? 부인이 옥양목 비단 석자가 어디로 갔냐고 그냥 자꾸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여성이 세버선을 신고 나타났는데 남편이 그냥 즐겁을 하죠 세버선 신고 속 없이 내 집에 오다니 마누라가 옥양목 석자 찾고 난리가 났는데 어서 가래도 그러잖아요 이쯤에서 고백하세요 이 남편 과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마누라 옥양목 석자를 슬쩍 빼서 딴 여성을 줬는데요 그걸로 세버선 만들어서 신고 집에 올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더구나 옥양목 석자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는데 버선코를 살끔 세우고 세버선 자랑하고 들어오면 그 집안이 조용했겠느냐고요 글쎄요 남은 산성의 이 대목 다들 아시잖아요 바람피다가 들킨 장면 아닙니까 아이고 억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다른 뜻은 없었고 없이 사는 집에 기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부인 바래다가 먼저 기부를 해야죠 네네 자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네 버선 얘기는 다음에 또 해야 되겠어요 네 저도 한 건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명예 회복할 기회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화요일에 마련은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버선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원산성 띄워드립니다 네 남원산성을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유지숙의 소리로 긴 난봉과 자진 난봉과 띄웁니다 억수나 알아봐라 억수잉나 내다 상배 누군데 억순이를 불러댄다요 아이고매 상배를 모른다고 마 동네 사람한테 말해볼까 내 삼아 선물 주려고 왔다 아이가 그 미칭하네 이제 묵으려고 하면은 찾아오고 선물 같은 소리 말고 볼일 보시오 아이고 억순아 봐라 봐라 이거 열어보고 말하거라 자자자자 그 안에 황금 송아지가 나와도 소용없음께론 아 햇볕 가리들 말고 비키랑께는 아이고 야야 오냐 그라믄 내가 보여줄기다 자자 봐라 이게 이게 가짜인 줄 알아 그 씨 뭔 수작을 하려고 그냥고 어허 꼬마 수작이 아니라 대박 난리다구마 이 동네 사람들 아직 모르고 있는데 저 망굴산 쪽 개발되는 거 너는 알고 있지 망굴산 개발? 에이거 나라고 뭐 귀가 없다요? 응 네도 들었지 그 저짝으로 도청 들어서고 그 망굴산 쪽으로 휴양천 들어서 가가 그래서 날들어 어쩌란 말이냐고 아이 그러니까네 내 막 명당자리 봐뒀는데 저 망굴산에 땅을 사두면 말이다 와 마 그런 명당자리 상배 오빠가 사면 될 거 아니요 아이고 마 내는 마 벌써 사뒀다 아이가 지금 놓치면 니가 언제 팔자를 고치겠노 그러니까네 너 그 집이랑 땅 있재 그걸로 대출 받아가가 내 뽀 안 그래도 요새 그냥 돈이 산으로 등산한다 하고 있는디 벌써 그래 말이 돌았나 이리 분구적 꼬리다가 니는 닭조돈 개신대 되는 기라 어메 어메 아니 누구 팔자를 거시겠라고 내 돈은 산으로 등산 가고 나는 지하세계에서 살라는 거요 시방 상배 오빠 그거냐고 시방 아야야 억순아 막차 타면 그냥 꽝인기라 아 근데 니가 와 지하세계에 사노 원래 대출받은 내 돈은 산으로 등산 가고 나는 그거 이자랑 원금 갚으려다가 사채 쓸 거인디 고것이 지하세계에 사는 거 아니고 무엇이냐고 봐라 봐라 억순아 내한테 바뀌면 된다 아이가 팔자 그냥 확 바꿔준다 가는데 내 돈은 산으로 등산 가불고 나는 지하세계에 살고 고것이 팔자를 바꾸는 것이야 가만히 있어봐 찬물 어딨어 그냥 안아 안아 요래도 요랏 아이 억순아 아이 뭐꼬 네 남도시나위를 국립구학원 민속학단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쪽엔 개발 바람이 불어서요 돈이 산으로 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무슨 개발이다 도우청이 들어선다 휴양촌이 생긴다 해서 정말 돈이 산으로 등산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고장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꼭 땅 투입꾼들이며 그 떳다방 있죠 이동북떳방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맞을 수 없죠 상별한 사람 나름 확실한 정보라면 투자를 권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진짜 대출받은 돈은 등산 가고 억순이는 지하세계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럼요 네 이 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거 잘 알아들 보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말이 있죠 계속 두드려보고 확실한 걸 알아봐야 되겠죠 네네 투자는 여유돈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한골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